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약 20분간 휴식이 있겠습니다.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약 20분간 휴식이 있습니다. 각 팀원 선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약 20분간 휴식이 있습니다.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약 20분간 휴식이 있습니다. 이 경기가 끝나는 대로 약 10분간 휴식이 있습니다. 본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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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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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